성공하고 싶고 성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은 성공 돈 많은 명예가 행복하게 내가 만족하고 마음에 안정하고 싶어 하는 일이 내가 1등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뽑았죠.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. 그게 도전했을 것 같아요. 가위바위보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아니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사망스러워요. 이런 일이 현재는 수안이 좋아요. 되게 장사에 적합한 사람들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창사했을 것 같아요. 실험을 시작합니다. 실험을 시작합니다. 실험을 시작합니다. 실험을 시작합니다.